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엘빈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1년만에 배추김치를 담았습니다 1년만에 정말 딱 1년만에 김장하고 한 번도 안 담았어요 너무 비싸갖고 여름에 담았게도 못 담았어요 황금배추로 와가지고 다른 김치로 대체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에 싸졌더라구요 근데 세일해서 싸게 산거에요 아주 폭이 큰거는 아니고 그런데 이거를 제가 배추김치 뭐 다 담을 줄 알겠지 모르신 분은 어디있겠어요 그렇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중요한거에요 제가 막 벌레 똥 있는거 저런게 있어요 그리고 벌레도 있어요 일부러 저는 저런거를 삽니다 벌레가 하나도 없는거는 농약을 많이 친거에요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고 계세요 민달팽이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헹궈가지고 이제 했는데 저럴는데요 겉잎은 꼭 시래기 해서 된장국 끓여 먹구요 저렇게 4개로 만들어서 2개나 4개로 만들어서 하는데 소금을 풀어가지고 저기다가 녹여서 목욕을 배추를 저렇게 한번씩 식혀갖고 큰 다라에다가 넣고 이제 두꺼운데만 뿌려주면 돼요 저렇게 절구는건 저런식으로 절구면 되구요 다 절구는 다음에 남은 물 위에다 가볍게 뿌려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한번씩 양념 준비하는 동안에 절구지면 뒤집으면 되는데요 뒤집어서 한 서너시간 4시간 정도 되면 다 되더라구요 근데 이제 소금을 이제 배추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마냥 놔둬버리면 푹 죽어버려요 너무 확 숨이 죽어버리면 더 맛이 없어요 또 저렇게 겉잎은 삶아갖고 씻어서 이렇게 냉동실에다 넣어놨다가 된장국 끓일 때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저게 파란잎이요 영양가가가 엄청 많아요 속에 노란거 보다 근데 김치는 이제 겉잎은 먹기가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양념을 준비하는데 찹쌀가루나 맵쌀가루도 괜찮아요 밀가루만 안쓰면 돼요 저렇게 해서 풀을 써가지고 하는데 풀쓰는 방법 제가 자세하게 여기 적어놨어요 초보 주부들을 위해서 저렇게 해갖고 하는데 풀쓸 때 물을 육수물로 해도 좋구요 그냥 물로 해도 돼요 그래서 저렇게 무채 썰어서 고춧가루를 먼저 물을 먹여서 물을 들여가지고 양념을 다 썰어놓은 것을 넣어서 섞어서 하면 되요 근데 쪽파를 넣어도 되구요 부추를 넣어도 되고 쪽파가 비싸면 굳이 쪽파가 꼭 비싼데도 살 필요 없어요 그럴 때는 대파로 대체하고 부추로 하시면 돼요 쪽파가 비싸더라구요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아무튼 살림은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양념을 다 섞어서 이제 액젓하고 새우젓을 같이 넣으면 더 맛있거든요 레시피를 내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저 양배추를 조금을 밑에다가 깔아놨어요 왜냐면 그렇게 넣어서 먹으면 맛있더라구요 양배추김치 밑에다가 넣으면 저렇게 해갖고 양념 준비하는 동안 이제 다 절거졌잖아요 중간에 한번 뒤집고 절거지면 깨끗이 씻어서 물 빼놓고 죄송합니다 양념을 맛을 보니까 싱거워요 그래서 소금 넣어서 간을 좀 넣고 이제 대파는 아까 좀 넣었는데 조금 더 넣었어요 대파는 파란잎은 안 넣어야 돼요 배추김치 담을 때는 저렇게 해서 켜켜로 이제 양념을 넣으면 돼요 간을 다 그 소스에다가 놓친 다음에 저렇게 해서 이제 김치통에 담아서 김치통에 담아서 김치 냉장고에 드시면 되는데요 하룻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놔뒀다가 넣으셔야지 바로 넣으시면 안 돼요 한 한 나절 정도 하루 정도 하면 좀 긴 것 같아서 겨울에는 하루 이후에 넣어도 되죠 근데 꼭 중요한 거 사과나 배 당근은 안 넣는 거 다 아시죠 당근 넣으면 영양이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듯이 사과나 배도 과일이기 과일은 식사할 때 드시기 때문에 안 넣는 게 좋아요 절대 넣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드시고 씹으시면 넣지 마세요 당연히 과일 넣으면 맛이 있죠 있는데 그거 안 넣어도 맛있어요 양파를 한 개 더 넣으면 되니까 1시간 30분 이전에 적어도 과일을 드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셔야 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꼭 식사하실 때 같이 먹는 김치 절대 거기에다가 과일 넣지 마세요 제 말을 들으면 건강해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항상 시청해 주신 애청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좋아요 라만 실로 uş 자나 양파를 더욱 생각히 american brands 여러가지 기억은 어서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